조달정, 천사, 찰산은, 쇠창살, 한방정, 천사, 찰산수, 쇠창살, 강창수, 해운만, 창원, 천장에, 진봉주, 말하자마자, 무슨가 제 챌린지 이름은 랩이 가장 쉬웠었는데 간장공장, 홍장장 같은 거를 끊기지 않고 1분 7초 하는 얘기학인데요 뭐 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, 착 뜰에 콩강찌 깐 콩강찌인가 안 깐 콩강찌인가 백양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백영양화점 옆에 백양양화점 조달청, 청사, 창살도, 쇠창살, 항만, 청, 청사, 창살도, 찰산, 강릉 전매 지정창 지정, 지정장 저 말면말뚝, 말면만한, 말면뭐야 저 말면말뚝, 말멸만한 말뚝인가 말못멸만한 말뚝인가 안병희 대통령 특별 보좌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너 안 눌렀는데? 너 안 눌렀어 안 깐 콩강찌인가 안 깐 콩강찌인가 백양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조달청, 청사, 창살도, 쇠창살 해운, 항만, 청장과 진봉준, 강릉 전매 지정장 안병희 대통령 특별 보좌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오 잘한다 시작! 드레콩강찌, 깐 콩강찌인가 안 깐 콩강찌인가 백영양화점, 백영양화점 강창성, 해운, 항만, 청장과 진봉준, 동원, 장례지, 청장 저 말면말뚝, 말면만한 말뚝인가 말몰멸만한 말뚝인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어 37초! 아 이거 37초 만에 끝내기 어려워? 1분 7초 만에만 끝나면 되는 거잖아 37.2호가 최고 기록인가요? 준비! 시작! 드레콩강찌, 깐 콩강찌인가 안 깐 콩강찌인가 백영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백영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백영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앞집 뒷밭은 콩팥이요 뒷집 옆밭은 팥밭이다 옆집 팥죽은 붉은 푹팥죽이고 앞집 팥죽은 파란 푹팥죽이다 깔순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상 안탄 기린 그림이다 조달청 청사 찰상일도 새창살 항만청 청사 창살도 새창살 백영양화점 이거는 속독이고 나는 랩이잖아 나는 그러고 해야지 요즘 숨어듣는 명곡 알죠? 손담비 선배님의 Q&M 이거 랩하기 이거 랩할 수 있어? 난 랩할 수 있잖아 어 랩이 있어 이게 퀴처링은 따로 없는데 전자음으로 있어 내가 한 번만 듣고 다 할 수 있어 가스 안 보고 해볼게 그래 오케 해볼게 오케 해볼게 오케 해볼게 오케 해볼게 오케 해볼게 오케 해볼게 그래 그래 한 번만 해보자 요 비오나 새롭게 원할 때 Something I'd rather get one night day 마땅한 주문이 없을 때 비켜바른 TV마다 사래 This is a magic show We upload a break the show 이거 해야지 In the next video What? In the next video Did you know what F1 did you go 2 감사합니다.